청구 라면 청구 라면 안녕 안녕하세요, 온화입니다. 오늘은 보거 껍질이랑 개복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간장이랑 초고추장 있고요. 오늘 마실 음료는 토레타입니다. 초고추장 김치 정말 맛있어 무거워 감자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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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마늘에서 만드는 과정 맛은 항상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계란 양념장 고기가 잘 어울릴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울무물 매콤한 맛 심쿵 오돌뼈 이 치아가 쫄득하고 맛있어요 joujjjjjjjjjjjjjjjf 전쪽으로 오는 zum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